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궁금해? 먹고 싶어? 초? 응 먹고 싶어? 알았어 기다려봐 조그만 거 얼른 먹어 먹어 응 먹어 먹어 저게 진짜 이거야? 그쪽으로 가자 아마도 도망가면 만들어라 어깨 바라기만 하고 있어 네, 바라기만 하고 있어 나 안奔요 이거 안奔요 다 먹어야지 아마도 안奔요 이제 먹을 줄 아네 아이 예뻐 덥지?